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쓸데없이 말장난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주고 나를 이렇게 잘 따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지상락원을 만들어주겠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삼을 받고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원 2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자랑은 비없는 구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원 25장 14절에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솔로몬이 간단하게 기록한 이 잠원의 말씀 속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물 이 솔로몬이 선물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선물의 그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프레젠트 그리고 또 기프트 리워드 이렇게 원어 속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프레젠트라는 말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프레젠트는 현재라고 하는 프리젠트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프레젠트 선물을 준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 주어지는 상 그래서 생일 선물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을 때 이제 프레젠트를 받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지금 당장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프레젠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선물에는 기프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기프트는 위에서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하사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프트 카드라고 하는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기프트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타고날 때부터 받은 재능, 탤런트 어떤 사람이 받은 천무적인 재능을 말할 때 기프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기프트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워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리워드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보응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 또는 보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어떤 사람이 찾아주었는데 그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으로 금품을 주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리워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리워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든지 또는 나쁜, 악한 행위를 했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을 리워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에는 현세의 복과 천부의 재능과 죽은 후에 받는 응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현세의 복과 천부의 재능과 죽은 후에 응보를 주겠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현세의 복도 주고 천부적인 재능도 주고 죽은 후에 보응을 해주겠다. 죽은 후에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을 주겠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기가 막힌 선물을 주겠다고 허풍을 떨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현세의 복을 다 주고 하늘의 천부적인 재능을 주고 그리고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사기꾼일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허풍을 떨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신 뱀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셨죠. 그 뱀은 곧 마귀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당장은 입에 발린 부풀린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멋있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 안 드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 멋있는 말을 하면 기분이라도 좋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허풍 떠는 남자들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뻥치는 남자들의 말에 홀립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허풍이나 가식 또는 실수가 없는 선물의 마음을 뺏겨서 결국 넘어가게 된다.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영감이죠. 할아버지 옆에서 이런 푸념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시집을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시집 와서 평생 고생을 했다. 그렇게 푸념을 했어요. 논이 몇 마지기가 있고 방이 몇 개고 그래서 밥도 안 굶기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 영감이 뻥을 쳤는데 뽑아보니까 논은커녕 남의 집 소장농으로 밭을 갈아서 근근히 풀대죽을 끓여 먹고 방은 단칸방인데 거기서 시부모 시동생들 시누이들 같이 잠을 자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은 고사하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시절을 보냈고 평생 시부모 밑에서 눈물 고생하다가 시동생들 돌보느라고 눈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 그렇게 하수연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그 고생을 다 이기고 자식들을 낳아서 결혼시켜 손주들만 해도 십수명이고 아들, 딸들이 환갑, 칠순, 고희를 챙겨주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속아서 결혼했어도 나중에 여생이 행복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귀란 놈은 현생의 복을 주고 천부의 재능을 주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고 사람들을 꼬셔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거짓말이지. 속임수죠.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뻥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하와이에게 뻥친 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이에게 거짓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죄를 지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죽기는 커녕 죄를 지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을 뜨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말은 여자가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눈을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물정을 알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물정을 알게 됐다는 것은 죄를 짓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 맛을 봤다 그런 뜻이죠. 마귀가 하와이에게 눈 뜨게 해 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육체의 감각, 육체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되바라지고 매우 영악해지고 그래서 어린 것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중에는 이성을 사귀고 하면서 육체적인 감각이 발달되어서 그 아이가 망쳐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눈 뜨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선호가를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말로 성공하고 말로 망하고 말로 살리고 말로 죽이고 말로 세상을 주무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는 최고의 웅변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면 거짓말도 진짜처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함으로 사악함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고 수많은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웅변술에 열광적으로 환상에 빠져서 히틀러를 연호했어요. 히틀러가 나와서 연설하면 독일 국민들이 손을 흔들면서 열광하면서 히틀러를 연호했다. 우리가 잘 알죠.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잘 알죠. 그런 히틀러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히틀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의 웅변을 들으면 히틀러가 막 웅변하는 것을 들으면 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웅변을 잘하고 거짓말을 속임수를 잘하는지 히틀러의 웅변술만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대요. 그의 사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망상가이며 독재장이며 그 시대의 악이었으며 그리고 괴물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인들에게는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수사학은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었어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거짓말도 진짜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도록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괴별론자 소피스트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괴별론자 이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을 잘 배워서 괴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소피스트들 괴별론자들의 괴별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이 바로 마귀의 사주를 받아 죄를 지은 인간이다. 그 마귀의 수사학은 에덴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은 갈라진 혀로 날름거리면서 선악과는 만능이다. 미혹과다. 이렇게 괴변을 늘어뜨리면서 여자를 유혹했는데 여자는 그 괴보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과학이 만능이다. 의학이 만능이다. 돈이 만능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죄를 지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귀가 떠드는 수사학 마귀가 떠드는 이 거짓말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마귀가 100% 악하다. 우리가 마귀를 볼 때 저 마귀는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살인범도 아무리 아주 잔인한 사람도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하는 것이 옳은 부분이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악하냐. 그것은 마귀가 악한 말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는데 그 말을 막 뒤죽박죽 섞어버려요. 선한 말도 악하게 악한 말도 선하게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섞어서 나중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마귀가 빠지면 선한 말도 악하게 들리고 악한 말도 선하게 들려요. 정의도 불의로 들리고 불의도 정의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괴별론자예요. 괴별론자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하얀 것을 가지고 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검다고 믿어요. 또 검은 것을 가지고 막 이거 하얗다고 막 계속 떠들어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맞아 저거 보이기는 검게 보이지만 진짜 하얀색이야.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별론입니다. 마귀가 악한 것은 선이고 악이고 악이고 선이고 같이 뒤죽박죽 다 섞어놔 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괴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선과 악을 뒤죽박죽 섞어놓고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럽니까 한 가지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만 주겠다. 선이고 악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다. 뭐든지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면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왕족이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로부터 어떤 문명을 보면 그 문명 속에 제일 뛰어난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말하는 법을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이 수사학인데 이 모세도 애굽에서 귀족 교육을 받을 때 왕족 교육을 받을 때 수사학을 배웠어요.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모세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서 어디로 왔습니까? 미대한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어요. 미대한 광야는 사람도 안 보여요. 아주 넓고 한없이 넓고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광야 모래 사막 그리고 뜨거운 태양 바람 그리고 또 말라져가는 덤불들을 보면서 양치는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의 입이 닫혀졌어요. 모세가 한마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가 배운 애굽에서 배운 수사학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말재주 말재간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마귀의 수사학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을 할 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또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마귀 이 마귀도 기가 막히게 말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덩어리를 이제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먹어 배고프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마귀는 속죄문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가 그러니까 너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뜬구름 잡지 말고 빨리 이 돈들로 빵을 만들어서 유대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영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지금 당장 빵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도 어떤 때는 그래 지금 당장 돈 한 푼이 중요하지 천국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정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저는 속임수예요. 이 마귀의 빵론 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빵론에 대해서 여자도 넘어갔고 가인도 넘어갔고 예소도 넘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궤변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천국보다도 세상의 빵과 돈과 물질 즉 마귀가 말하는 돈이 최고야 먹는 게 최고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하는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죄삼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 한 덩어리의 떡이다. 한 덩어리의 빵이다. 지금 만약에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빵을 사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또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 얼마나 크게 복된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빵론이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상은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지상락원을 꿈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주의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의 공산당들이죠.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처음에 주장한 것은 빵이 정이다. 빵이 바로 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빵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이죠. 빵만 있으면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들에게 빵을 평등하고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땅을 빼앗고 부르조아지 지주들의 모든 권한을 빼앗고 자기네들이 다 재산과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골고루 빵을 배급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됩니까 마귀의 속임수인데요. 사람은요 아무리 처음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탐욕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달라져요. 처음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명예권세를 세우고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시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이고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속임수 괴별론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은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생명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예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신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먹는 것으로 안되니까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10편 91편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을 꼬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고이 사뿐히 내려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다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천사처럼 가뿐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영웅심을 도발한 것입니다. 이 영웅심은 인간의 빵 욕심 희격 정욕 소유욕인 빵 욕심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욕망이 바로 영웅심 입니다. 영웅심은 뭐예요. 나 잘났다 뽐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나가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웅심 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서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잘난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또 상대방을 비방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욕망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명예심을 채우려고 가짜 증서를 만들어요. 가짜 박사 가짜 자격증 가짜 명예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영웅심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철하면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욕망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의 죄에 빠진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기를 갈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해요.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요즘에는 조금 그런데 전에도 과거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 대단한 어떤 재력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뭘 자살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막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갔던 그런 인기와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내 인기가 떨어지고 내 영광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낙심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욕망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주고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욕망입니다. 이 거짓된 자랑을 마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빵과 명예와 자기 영광을 이제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셨죠.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거짓말은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될 것이다. 네가 영웅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잘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별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괴변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따끔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괴변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나를 뽑아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고 평등하게 해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무리로 제공해주고 그러니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나를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 하면서 막 소리지르고 웅변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갖다 붙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말이 괴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지도 못할 일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을 막 떠버려놓고 말빨로 말빨로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 또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면 나중에는 언제 그래느냐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괴변입니다. 누가 한 생에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생에 영생을 주며 하늘에 기가 막힌 재능을 누리게 해줄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대통령이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요? 아니면 지금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현세 복을 받고 앞으로 잘되게 그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열어줄까요? 천만에요. 과거로부터 정치인들 권력자들 부자들은 마귀가 가르쳐준 수사 괴변으로 힘없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유린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하 명예를 세우고 그 부여함을 결국은 자기네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무지하고 힘없는 그런 백성들 국민들을 이용해서 얻은 권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패거리들이 자기 후손들이 대대로 그 현생의 안일함과 부귀용화를 왕처럼 누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를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괴별론자들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이상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안 아프고 그리고 무병상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그 정치인들 그런 권력자들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해롭돼가지고 나는 누구를 응원한다 나는 누구 편이다 하면서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편들어서 같이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아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이 가짜 논리 거짓말 뻥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별론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혼자 있을 때는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이 있고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안락하게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마귀의 궤별론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군주 주권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장례를 책임져주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거짓자랑을 믿지 말라 거짓자랑을 듣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약속 그들의 거짓말은 비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없는 구름이라는 단어를 보면 구름이 아니고 떠오르면서 증발하는 안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안개예요. 우리가 호수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물안개가 자욱이 끼어있죠. 그런데 햇빛이 나자마자 떠오르기도 전에 다 없어져버려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가 오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나에게 권력을 달라 나에게 표를 하나 달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사라지는 안개화 같다 거짓말을 뿌리는 안개화 같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한외동되지 말라.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을 응원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하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한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서로 집사들끼리 또 교인들끼리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나는 누구를 찍어 나는 누구를 찍어 그러면서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지면에 잠깐 피어오르다가 햇빛이 비추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안개화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구 왈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메마르고 타들어가는 고통과 상처만 남깁니까 이 모든 괴별론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의 하늘말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만 남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력을 주시면 이 백성들을 공평정대하게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막 외쳤다가 정말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 패거리 자기 자손들에게 대대로 부하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발부둥치고 괴수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머금은 구름과 바람을 몰고 오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른비와 늦은비와 때로는 은혜의 손악비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진리와 인자로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머금은 구름은 인자여 주님의 은총을 안고 오는 바람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인자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에 아멘하고 주님의 인자심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잠원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에서 너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자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금위라심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거짓 맹세나 혹은 부풀린 뻥이나 또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눈에 보이자는 영적 세계를 그대로 밝히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포장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 진실 그대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귀신도 예수님 앞에 오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늘의 은총도 입고 내세에도 좋은 것으로 달 것이라고 괴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의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란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불의와 불법과 싸워야 된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빗박이 와도 진리이신 예수 글씨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쓸데없이 말장난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주고 나를 이렇게 잘 따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지상락원을 만들어주겠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삼을 받고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해도 끝까지 진리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라. 너희들에게 앞으로 핍박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달픈 역경을 당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헛된 궤변과 허망한 욕망과 권력 불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잘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는 천국도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들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교회 안수십사라는 분이 지옥에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에 못 간대요. 정말 한 가지만 예수 믿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대요. 그 사람이 체험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부와 명예 권세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사학은 진리와 거룩함의 언어로 되어 있고 투명하며 너무나 깨끗해서 양심의 거짓과 악함을 품고 있는 자들은 감히 흉내내지 못해 예수님의 인자는 긍의란 친절이시고 그 인자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맑고 투명하시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어요. 조금 더 왜곡됨이 없어요.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그대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거짓 선물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확신에 찬 표정과 엄숙한 말투와 거짓 제수추여를 보여줍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표 하나 얻어볼까 어떻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볼까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합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키고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실한 삶을 사는 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정치가들의 괴별론과 허황된 수사술에 들뜨거나 부하뇌동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진지하고 진실하며 성실하게 주의 거룩함을 밟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폭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Hang Seven East 혹을